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중탕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조금 다른 예제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면 a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는데요. 제가 중간을 놓은 것은 저게 에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만 저거를 켜놓으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a라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될 때 자 title이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선언했고 그 변수는 coding everybody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이미 eclipse는 뭔가를 눈치채고 있어요. 왜냐? eclipse는 이 title이라고 하는 변수가 어차피 실행시켜봐야 오류만 발생시킬 녀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를 뒤져봐도 이 코드에서 어디를 뒤져봐도 도대체 이 title에 대한 선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눈에는 여기에 있는 게 보이죠. 근데 eclipse와 같은 이런 시스템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딱 보면 자기가 볼 수 있는 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린 이게 실수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얘는 실수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title이 이 안에 들어 있으면 a란 메소드에 있으면 이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것을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떤가요? 자 이번에도 밑줄을 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자 i라고 하는 변수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롤오버를 이렇게 해보시고 클릭해보시면 자 이렇게 뭐가 뜨죠. 이건 뭐냐면 이 클립스가 딱 보기에 여기에 있는 이 오류가 발생하는 이 부분을 어떤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추천해 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크리에이트 로컬 베리어블 i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눌러보죠. 이걸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 로컬 베리어블 하면 보시는 것처럼 i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줘요. 그래도 오류가 있죠? 그럼 또다시 추천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니셜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i의 값을 널 값을 주는 것까지를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다른 추천을 한번 볼까요? 요거 다시 요렇게 누르면 크리에이트 필드 i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i의 값을 전역 변수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는 또는 크리에이트 파라미터 i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메인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이렇게 i라고 하는 인자 값을 같도록 변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ide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매우 똑똑하죠? 자,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기 i의 값은 포문에 포문으로 인해서 선언이 됐고 이것은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여기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는 중괄호 바깥쪽에 있는 i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변수를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프 데모 식스입니다. 자, 요거를 실행시키면 제일 먼저 메소드 A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메소드 A는 요렇게 생겼고요. 자 i의 값을 10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 변수를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 스코프 데모 식스라는 클래스는 이미 i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가지고 있고 5라는 값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 보는거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메소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B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B라는 메소드는 시스템아웃프린트 ln으로 i라고 하는 값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실행해보죠. 자,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O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O가 출력됐다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시스템아웃점프린트 ln의 실행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여기서 가져온 i는 전역 변수를 사용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이 처음 호출했을 때의 이 메인이라는 메소드 안에서 호출했잖아요. 이 메소드의 유효 범위에 있는 i의 값 요거죠. 요걸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B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한 직전에 가장 직전에 메소드인 A 라는 메소드의 유효 범위에 있는 i 라고 하는 값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최종적인 메소드인 B 라고 하는 저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유효 범위에 있는 i의 값을 사용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테스트를 잘 만들어서 그 테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증명을 해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i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값이 이 A라고 하는 메소드 이 B라는 메소드를 최초로 호출한 녀석이죠. 이 메인 안에서 이 메인 안에서의 유효 범위를 사용하고 있다면 int i 는 1 이라고 했을 때 이 결과는 1을 출력해야겠죠. 근데 5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int i 는 30 이라는 값을 주고 제가 이것을 호출하면 보시는 것처럼 30 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있는 이 i라고 하는 이 변수는 이 b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유효 범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b라는 메소드에 지역변수 i가 없다면 그러면 이 i의 값은 누가 오냐 바로 전역변수 i가 이렇게 사용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b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b에 b를 호출한 메소드들 예 그 메소드들이 갖고 있는 지역변수들은 예 이 b라고 하는 메소드에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한 것은 이 b의 지역변수를 없애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전역변수를 쓰기 때문에 o가 출력되겠죠. 그리고 전역변수를 또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 전역변수와 지역변수 여기에 있었던 것과 여기에 있었던 것이 없어지니까 혹시나 얘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형태의 유효범위 스타일을 정적인 정적인 유효범위라고 합니다. 즉, 이 b라고 하는 메소드의 유효범위는 b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원래의 유효범위 즉,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거나 아니면 전역 변수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유효범위입니다. 얘가 이 b라는 메소드를 누가 호출했는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b를 호출했는데 이 b를 호출한 a라고 하는 메소드가 갖고 있는 지역 변수 10이 만약에 출력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동적인 유효범위라고 불리는 형태의 이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정적인 유효범위는 영어로는 static scope 동적인 동적인 유효범위는 dynamic scope 가 됩니다. 또는 정적인 유효범위는 lexical scope 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정적인 유효범위 static scope lexical scope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자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설명들은 이 정도의 복잡도는 이 금방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업 한 번 듣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거 상당히 고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면 괜찮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고요. 이 소위 근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 최근에 만들어진 언어들은 이 동적인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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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